안녕하십니까 ... 바탕하면 이제 그만 바꿔요. 10년 전 내가 찍은 그 길은 하영은 씨 말처럼 막막하고 막연하고 다 모르겠는 그런 길이었어요. 근데 지금 이 길은 알 것 같아.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의 끝엔 뭐가 있을지 그 사진 윤재국 씨가 찍은 거였어요? 그 사진을 사간 어떤 여자 때문에 난 10년을 버텼고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나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고 그 여자 때문에 미친놈처럼 비행기를 취소했고 그 여자가 여기 있어서 나도 여기 남아있기로 했어요.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럼 우리 헤어지자 10년 전에 이미 시작된 우리가 지금 헤어지는 중이라고 하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동안만 그래도 헤어지는 동안만 그녀들아 그 여자가 내가 잊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한글자막 by 한효정